네임 이스 시시미 시시미 예쓰 평점의 상태가? 새초롬 님이세요? 새~~초~~롬~~ 삶 안녕하세요 수박으로 합시다 수박이 나갔소 그렇다면 돌아오시오 큰일났다 이거 한조 둠피로 뭘하겠다는거야 지금 뭘하겠다는거야 이걸 마스터들이 우리 마스터들이 상태가 안좋은것 같소 뭐하겠다는거야 한조는 게임이 위험하니 솔조로 합시다 수박이 없다 둠피스트는 재미가 없으니 맥크리로 합시다 맥크리 맥크리로 합시다 쟤네 두명 팀보이 없다구 이 마스터새끼들이 마스터새끼들이 하여간 문제야 어? 저러니까 너네가 마스터야 너네가 그러니까 마스터라고 이 마스터가 문제라고 진짜 야 수박이 왔어 조용히 해 아 그래요? 한조는 재미없으니 솔조로 합시다 솔조 솔조가 어떻소 협상 협상을 또 해보시오 답이 없소 우리 한조 뒤지기 3초전 내 포탑 깨졌소 내 새끼 승천 호그 우측에 돌았어 호그 우측에 돌았어 그리고 내 멘탈도 돌았어 아이고 저 뒤지는거 보니까 또 돌갔어 호그 우측 나와 임마 힐줄게 호그 뒤에 오른쪽 마사카 솔조 하하하하 조용히 해 왤케 시끄러운거야 이거 다 먹어 이거 먹고 견지견지견지 채워줘 못살아 오지마 뭐지 우리팀 우리팀 하키 널 위해 준비한건 아니지만 처먹어 고마워 감독이야 내 봉투 문 한번 봐 이거 진짜로? 안 돼 안 돼 아아 좀 가서 죽지 좀 마라 이 학습 능력 없는 새키야 견지견지견지견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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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빨리 오케 벨탕 뭔가 쓰지 말도록 해 아.. 나 잔다 오케이 해드 일어났음 일어났음 안아났음 괜찮아 내 아들이 더 세 내 아들이 제보다 더 세 아 제발!!! 왜 막히고 야 이걸? 진짜로? 내 새끼 교육 잘 받았네 이거 내 새끼 와 지렸다 어 졌다 역시 대졸 깨시 생소 이 새끼들 꺼내 세상에 하 경쟁전에서 꺼내서 안될 것들은 싹 다 꺼내고만 흐흐흫 이런 소리같은 새끼 니네가 사람이야 없다 근데 야 메르시아 너 닉네임 꺼라지 너 왜그래 존나 재밌는데? 나 부케 닉네임 아나가 아나 따라올라구요 ㅋㅋㅋㅋㅋ 뷰켄 닉네임도 뷰켄 닉네임도 정해놨어요 제냐타가 제냐? 야 근데 저거 포탑 안 깨주냐 진짜로? 아 야 로드쩡 잘하면 안좋고 포탑 깼어요 포탑 깼어 근데? 우리팀에는 아무도 없네 야 거기 그냥 거기 있어 그냥 어 있을라구요 왕치 생겨요 괜찮아요 존 나 무서워요 저 진짜 거짓말 안하고 개무섭거든요 어! 잠깐만 끌렸어! 내가 제발 제발 아! 제발 우리 힐러 아무도 없어 제발 아냐아냐아냐 몰라 제발 여기서 트레이서가 나온다면? 야스! 수고하셨습니다 저승가서도 만나지 맙시다 수고하셨습니다